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은행들이 예금, 적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시중에 떠도는 천조원의 자금이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던 예적금 금리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우리은행. 한은행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예적금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올렸습니다. KB하나은행도 이번 주 초 예금금리를 올릴 예정이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이번 주 안에 예금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빙크도 예적금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올리며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시중 부동자금의 대규모 이동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리 인상 직후 한 주 전보다 0.07%포인트에서 0.08%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서 시중금리가 이미 올라 대출금리에 반영된 데다 한은이 내년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금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탓에 조만간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상승기 1,400조 원 가계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주희입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예상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늦어도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은 이런 성장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인용 기자입니다. 올해는 연간 성장률이 3%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전분기 대비 6.1% 늘었고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도 각각 2.3%, 1.5% 늘면서 성장을 견인한 겁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년의 환율 등에 큰 이변이 없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고용과 소득의 최근 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취업자 수는 9월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 4천 명이 증가해 30만 명대로 올라서는 듯했으나 지난달 다시 28만 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8.6%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늘어 1999년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가계 살림살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2015년 4분기부터 내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과 소비 등 체감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부진한 상태에서 수출 중심으로 거시지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줘서 소비 기반을 낙화시킬 가능성도 이 밖에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가 상승도 서민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인용입니다. 파리바게트가 정부의 제팡사 직접 고용 이행기간을 이틀 앞두고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대한 제팡사들의 동의 확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파리바게트에 따르면 제팡사 5,300여 명 중 70%인 3,700여 명이 본사가 아닌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는 직접 고용의 반대세를 밝힌 제팡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 현재대로라면 과태료는 53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파리바게트 노조는 제팡사들의 직접 고용 반대확인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 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급 호텔과 상품권 소비는 더 확연하게 줄었고 화해업종도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카드의 업종별 카드 사용 실적을 분석했더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 동안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 금액은 1조 7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음식점에서 쓴 금액은 17조 6,770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고급 술집 소비가 준 반면 일반 음식점 소비는 늘어난 겁니다. 법인카드의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 호텔 카드 이용은 더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상품권 결제는 1조 9,080억 원으로 법 시행 후 1년 동안 14.0% 감소했고 특급 호텔 사용액도 6,840억 원으로 8.7%나 줄었습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2015년엔 전년 대비 6.2% 증가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엔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화해 업종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3.7% 줄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2조 7,480억 원으로 오히려 26.8%나 늘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면서 5만 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티비 이경태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09년 2월 9일 0.03% 하락한 이후 8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불의됩니다. 세계 철강업계 공급과익 물량이 한국의 연간 철강 수출량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글로벌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철강 공급과익량은 7억 3,700만 톤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철강산업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철강 수출은 중국이 1억 750만 톤으로 1위, 일본이 4,050만 톤으로 2위이며 러시아와 한국, 유럽연합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요 기업들의 생산설비 확장 계획이 실행되면 2020년에는 공급과익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3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행 발이 묶인 이후 개별 관광객 몇몇이 한국을 찾기는 했지만 단체 관광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보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32명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갈등으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 이후 262일 만입니다. 한중간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깨고 한국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의 중국어 현수막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28일 중국 당국은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고 이틀 뒤 이들 32명에게 단체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환영을 받으며 한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간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은 여행사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중간에 그런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바람입니다. 이들은 경복궁 관광을 시작으로 4박 5일 동안 남산타워와 한옥마을 등 서울 시내 곳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롯데호텔 등 롯데와 관련된 곳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면세 쇼핑은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다른 면세점을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은 활기를 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성래 명예회장,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1년 넘는 조사를 거쳐 조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 제공에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까지 관여했기에 함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만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 다이오드 제조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세먼지까지 기승입니다. 흔히 미세먼지는 봄에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겨울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난반 계구 사용과 중국발 스모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황사와 함께 봄에 불청객으로 불렸던 미세먼지가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내는 추세입니다. 난반 기구 사용과 중국발 스모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는 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에 7분의 1가량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천식, 후두염 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뇌졸중 발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달 들어 중국에서는 스모그가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일부 지역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최고 38배에 달했습니다. 이 스모그가 북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따라서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시오피디아 같은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와 노년층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피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호흡기가 약해져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기관지 점막 같은 게 많이 말라 있고 건조하면 훨씬 더 미세먼지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서 기관지 점막 같은 것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분화 캐스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바로 20년 전 어제였습니다. 1997년 12월 3일은 우리나라가 국가부도의 벼랑 끝에 몰리면서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협약한 날이었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어느새 20년 전에 역사가 되어버린 IMF의 과거와 오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아주 어려운 푸시 기억은 나는데요. 당시 유래였던 국가부도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은 물론이고 건실한 가정에까지 타격을 입히면서 국가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탄했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날마다 뉴스의 헤드라인이 파산과 부도 소식으로 장식됐고, 이와 함께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가장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연도 적지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한데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경제사를 돌아봤을 때도 IMF 외환위기는 온 국민에게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외환위기가 국민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7.4%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 외환위기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요. 영향이 없었다는 32.3%,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불과 8%였다고 합니다. 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20대 청년들도 포함돼 있었을 텐데요.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IMF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경험에 영향이 클 텐데요. IMF 당시에 어떤 경험과 느낌을 가졌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는 경제 위기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을 느꼈다고 했고요. 57.5%는 국가관에 대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방향 및 투자에 대한 가치관 변화, 또 가정 환경 및 삶의 질 변화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 IMF 외환위기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국가관에 대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다니 놀라운데요.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IMF가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살펴봤는데요. 소득 격차, 또 빈부 격차 확대 등의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28%가 응답한 대량 실직, 청년 실업 등 실업 문제 확대가 2위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26.3%는 계약직이나 용역직 등의 비정규직 확대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성장 둔화, 또 영세 자영업자 확대 등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혔습니다. 네, 모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사회 문제들이네요. 이뿐만 아니라 IMF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연쇄부도가 이어지며 대량 실업을 야기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IMF 외환위기는 당시 재계 30대 그룹의 지도 역시 단번에 흔들어놨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1997년 1월 재계 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한보철강이 부도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산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등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탄탄하게만 보이던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졌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연쇄부도 때문에 정부가 그해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조원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며 부실기업 살리기에 나섰지만 결국 많은 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대우그룹의 부도였죠. 네, 맞습니다. 대우그룹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신화와 함께 재계 3위를 지키던 탄탄한 기업이었는데요.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진 겁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실업자가 나오고 협력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했습니다. 역파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우그룹의 명맥을 유지해오던 대우건설마저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 중이고 대우조선은 방만한 경영과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당시 재계순위 7위였던 쌍룡과 더불어서 동아나 고합, 진로, 동양, 해태 등 11개 그룹이 사라졌고 한라나 한솔, 코롱, 동국제강 역시 20년이 지난 현재는 재계 3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IMF 이후 20년의 여파가 재계에 큰 변동을 불러일으켰네요. 하지만 뼈아픈 구조조정과 장기간에 걸친 경제불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이제 조금씩 빛을 보고 있잖아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IMF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외환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4.4%가 국민 단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 담겼던 금모호기 운동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이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이 15.2% 또 구제 금융지원이 15% 등이 IMF를 극복한 원동력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기업의 재정건정성이 취약하더라도 무리하게 확장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기업들이 내실에 치중하게 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중에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회복됐고 이와 더불어서 기업 경영과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처럼 기업이 어음을 남발하면서 부채를 통해서 무분변화 투자를 하는 풍조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1997년 당시 제조업의 부채 비율은 무려 395.6%였는데요. 2017년 2분기에는 66.7%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도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뤄지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강화되면서 어려웠던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20년간 우리나라는 온 국민의 노력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뼈아픈 시절을 겪어야 했지만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의 충격 속에서 빠져나온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 또 지나친 공무원 선호 현상,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과제들이 모두 해결돼서 20년간 국민들이 지불했던 희생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맙습니다.